자 여러분 이번 판은 잔나 미드입니다 미륵잔나 내가 미륵이야 천리안과 숙청구슬 이 두개의 달을 활용하는 저기 위치를 무조건 깨드리게 꾀 낼 수 있죠 와드 따위 안 사고 아 핫 핫 핫 왠지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미드 잔나 하면요 Q 나중에 마트하고 레벨 좀 지나고 AP 올리잖아요 라인 정리 개쉼 신속하게 북미에서 예전에 많이 봤는데 어느 날 멸종하더라구요 너프 몇번 되더니 상대 미드가 누구죠? 요즘 아 블라디미르 미드에 탑 마오카이구나 아까 챔스 보니까 아 엔엘빈가? 어지 챔스에도 그렇고 마오카이를 타우를 요즘 많이 쓰더라구요 거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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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땡겨 볼게요 어차피 얘랑 나랑 서로 킬리기도 힘들겠다 어지간하면 그건 내 생각인가 왜 핏바네? 많이 따는데 마방이 없어서 괜찮아 실드 찍으면 돼 미래별때 아프네 님 큰일납니다 이제 좋다 아까 많이 봤던 패턴 사망 아이 아깝다 1초만 더 모아터 때릴걸 안녕 아화 개꿀잼 IO 좋아 니 블루를 내가 가서 가겠다 지금부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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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기분 나쁘게 한번 써주고 하하 일로갔다 리신 절로감 왔네 여기 도와줄라구요 트라이하지 아니면 그냥 와드하고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탑에 갔다 리신 개요리 바람 모아서 풀 차지로 뿅 좋았어요 좋았어요 템은 성대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상대 마법 데미지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단나랑 잘 어울리는 템이기도 하죠 마나 많이 쓰는 데고 콜감도 좋고 집에 갔다 와야지 성대 뽑고 오자 번더 흔들어 좋은거 맞냐구요? 물론이죠 와 이거 범위 되게 넓다 일단 좋은건 있어요 실루템에 거의 안죽음 그리고 피가 까인다 분류가 있어 그러면 그냥 궁 써서 피 채우면 되고 미안한데 에이 설마 블라디가 로밍을 갔겠어? 좋아 5레벨 오케이 이제 바람 3레벨이면 엄거리 한 대씩 쳐주면 죽올라나? 와 안맞았어 멘멜 맞자 어하하하 개쌤 흐흑 오 좋아 또 깝을 좀 쳐 볼까? 편안하게 아하하하 너무 뻔해 엔딩 맞자 소가님 미드 진짜 자주 온다 미드라이너로서 좋은 정글로죠 자 Q 썼으면 딜기로 W 한 대씩 해주고 정사 날려주고 실패했고 이거 먹었는지 확인하고 자 바텀에 로밍을 한번 가볼까? 힐써줌 힐써줌 배달왔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어? 뭐야 자 돌아갑시다 힐갱킹 절대 안죽죠 힐갱킹 힐써주고 룸뽕 한번 해주고 어? 뭐야 얘 CS 좀 먹고 집에 가야지 실드 한번 걸고 헐 죽었다 아쉽구만 줄너댐 자 이거 먹엉 한 대 더 먹엉 어허 헣 야치 텔레보트 비지마라나? 현실앤시궁장 여러분 괜찮죠? 잡나 미드? 미드비야 먹으러 가겠습니다 블루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마라가 많이 따라요 돌풍 이거 지금 확인해보니까 135네요 미침 아 빠졌다 틀려주세요 큐쿨이 길다 됐어 그날 레벨 높은 잔나라뇨 이따가 또 다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크레이로우는 지금 가만히 했으니까 밥솔에 딜 교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맨맨 왔자 흔들 걸고 밀어내고 하하하하 스펠 잘 보았 읍이다 왜 안뜨는 거야 제일 첫번째 놈이 위험합니까? 내가 갑니다 오 오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영엄치 먹음 아니 이새끼가 짐은 미르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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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발 하하하하 저 보호막도 있걸 국강강 했었을거 같은데 미륵 잡나 1데스 괜찮아 2데스 했으니까 아 2데스나 다 2킬 했으니까 원래 두번 죽이고 한번덩도 죽어줘야 매너지니? 아 900원인데 모아 썼어야 하는데 아쉽네 약간 코핑하나 사주고 이야하하하 하샷 샷 하하하하 블라디 노플입니다 아 아 아 9웹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거 Q 다음에 2선만 해도 되겠다 이 신 갑니다! 뿡! 나이스! 자! 이걸 먹으면 되겠네 집에 가고 어 레드도 있는데? 저것도 먹으면 되겠네요 뭔가 좀 템이 부족해 보이는데 뭐가 부족할까 이거 다음에 이제 바로 데캡 가고 에이피를 많이 올리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추천템에 다 있네? 이게 망원구슬도 있네? 생각했던 건 아닌데 약해 미르기야! 아아 블루 블루가 필요하다 여기 계시네 하하하하하하 좋아 AP 좀만 더 올리면 한방 나가겠다 지웠다 낄낄낄 빡치냐? 헐! 헐! 졸라 빡쳤나보다 하하하하 말로 하지 그랬어 노노! 미드 드세요 개 빡쳤나봅니다 핑아지여서 저 리신 손가락 괜찮다 되게 스킬 연계가 빠르고 좋네 흠 멋있었어 리신님 일다봉 멋짐 바텀에 나루호 하나 날아갔던 것 같고 잡았네? 잡았네? 이거 큐다미 2설만 해야겠다 따올려 하지 말고 조안하신다 쫄지마요 호오오오 야 어떡해 이거 850원 방출해방법만 하나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흐에 빨리 뽑아야겠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2,2,2 아 스코어 해 폭풍의 기운이 도네 키리스도 마침 잤나 크으 좋다 CS도 90 콩개 폭풍 폭풍 야이씨 안죽어허허허허 피 개 쪼금 남고 안죽어 얘들이 좀 쎄졌네 그 와중에 아하 기다렸다가 아예 재킷 다 날린건데 저길 또 저렇게 피하네 오호 일부러 좋았다아! 밀죠? 너를 원해 헐! 대박 이거 모임 한 방 더 잡았고 됐다 이제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다 미니언 한 방에 지킬 수 있겠지? 오마이갓 실드를 갈걸 그럼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실드 후 궁 썼어야 되는데 미르기야! 대마시야! 하하하하 키꾸시네 이러면 또 오겠지? 안 오나? 하하하하 아니 미니언 한 방에 지킬 수 있겠지? 하하하하 너무 재밌당. 아, 실드랑도 마음에 들어. 어디보자. 아마... 근데 게임 끝나고 나면 벨코즈가 나보다 딜이 많을 것 같다. 오! 척수빔! 없네, 쿨이네. 엘씨가! 마나도 없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 야! 이거지! 이것이지! 마침내 원거리 미니언이 원콤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격스러운 생각인데요, 이거. 자, 갱신호! 코레와 갱킹쿠! 노답! 아군이 당했어. 테마시야! 노답! 아군이 당했어. 테마시야! 어어! 어어! 진영을 물러뜨려! 진영을 물러뜨려라! 테마시야! 나이스!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흐트! 크앗! 크앗! 눈도 깜짝아난다! 밀죠? 확고한 의지로! 흐트! 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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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우! 따블드래곤! 어! 맞을 것 같다. 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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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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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애쉬님! 이럴 땐 판단을 되게 잘못하고 있는게 저런거 먹는 것보다 미드 CS 먹는게 한 500대는 좋죠? 저런게 사소한건데 저런걸 안놓치는게 이제 안놓치여야 성장에 더 한계를 펼칠 수 있겠죠? 크앗! 크앗!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여기서 퀴어 한번 써두면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 어우! 시원해.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하구만 거기냐! 다 보인다. 다 보인다. 핫! 핫! 끝! 영약을 안 먹었네. 스ığı 빨라 빨라 시원하구 어떻게 해야되나 안쓴 안쓴 반썼~~~ 피해주고 가자고 어서 조아 계십니까? 바텀 벗고 다음 팀을 뭐를 가지 오케이 오케이 아 노딜이지 까먹고 있었네 깜짝이야 저기 가렌 어디까지 들어간겨? 실드량 개점 즐겁군 뿡 그거 하는 것 같다 그 미드 5대5 하는 거 잔나 AP 울려서 실드량 쩔잖아요 가라요 가라 이블린 우와 눈엔 멋있군 집에 갔다 오자 칼바람 칼바람 자 무조건 AP를 많이 올리는 게 짱짱 템이에요 얘한텐 메자리도 좀 가고 싶은데 어차피 죽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메자리 가자 두 번 죽으면 많이 죽었지 어 어 오 카 이 핑 좋구요 시아 한번 잡아주고 내가 가서 실드 방구발사 밀어내고 밀고 밀고 이블린 죽고 에시 나로호 다블 킬 다블 킬 파렌 실드 못쓰고 아 백포즈 힐 약간 아쉽다 그냥 궁만 쓰면은 그냥 궁만 쓰면은 약해 다른 거랑 같이 어 어 전멸 W 안되겠군 메자리 사자마자 바로 죽네요 그래도 한장 쌓았네 이득 아 부럽다 저 나 일단 네데를 챙기고 어 발리도 벤시 한번 베끼고 따벌시지? 따벌시지? 바텀 가야지 야아 여기 CS 개꿀이다 빠르르르르르 저기 저리 가세요 마오카이니 시야보고 시야보고 좋다 우리 기원 딜러 진영 힐 받아서 아무도 안 따랐어 체력 피 나 탔어 맞으면서 어 순식간에 메자의 7스텍 어 썰렛 나왔다 문도 궁을 범위 안에 있는 애들한테 다 써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힐량 한번 볼까요? 어우 뿌듯하다 크으 딜량? 넌 안 봐도 되겠군 흠 그래도 가렌보다 많이 했네 하하하 고만고만하게 했는데 벨쿠즈가 디딜 등이야 충격적이군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이 쓰여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이 쓰여